오늘부터 진행되는 새 정부 업무 보고가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바뀝니다.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새 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부처 업무 보고를 겸한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제를 나눠 10회 이상이 열리며 오늘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. 토론회 장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주택을 문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회는 노후 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립니다.